오늘 또 어떤 게임인지 살펴 봅시다 요새 잘 나오는 게임이 뭐가 있을까요? 진격의 거인? 투? 아 맞어 진격의 거인 투도 나왔었지 와.. 야 이거 3D를 잘 구현해 놨네요 오케이 이거 장바구니 넣읍시다 그 다음에 아 그리고 최근에 또 파크라이5가 나왔거든요 파크라이 5 원래 이런 대박 신작은 사보고 봐야 합니다 뭐 골드 에디션으로 바로 구입합시다 아 폴아웃4도 굉장히 해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카크 소울도 명작이죠 가볍게 뭐 한 5개 정도만 삽시다 얼마야 328,400원? 직접 사용하기 구매할게요 왜 결제가 안 되지? 우유 나이 게임즈에서 진화를 한 휴지 무료 게임즈 줄여서 휴무스 시간 찾아왔습니다. 휴무스 시간에서는 유료게임 오직 무료 게임만 소개해드린 시간 가져볼게요. 휴무스 첫 번째 시간 그 주인공은 바로 모바일 게임에서 급전승에 올라와 있는 게임 바로 더 스파이크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. 이 게임 하이큐 라는 배구 만화가 있는데 그거 보고 영감을 좀 받은 것 같아요. 기본적인 이동은 배워봅시다. 튜토리얼이네요. 자 이번에는 스파이크 한번 해볼게요. 자세! 펄이크하면 괜찮은데요? 들어 올려서 한 대 치고 세터는 공을 얼려주는 역할입니다. 오케이 올리고 짜하! 가볍게 우리 팀의 이름 벌써부터 강력한 기운이 느껴지네요. 자 스토리모드 한번 깨볼게요. 한빛고와의 연습경기입니다. 레츠게임 푸지고 한빛고와의 첫 번째 연습경기다. 여기서 기선제압을 해서 아주 자신감 충전하고 가봅시다. 바로 슈퍼서브로 상대방 기 압살해버립니다. 간다. 슈퍼 세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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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 점프 플러터 서브라 갑니다 아까 연습을 오지게 한 점프 플러터 서브 찬스볼 아직 괜찮아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에요 찬스볼이다 파이크 와 이걸 받아? 어 자 이 서브 받아야된다 무조건 받아야돼 무조건 받고 오케이 스파이크 왜 안뛰어 아니 뭐 연습경기니까요 아 별것도 아닌것들이 이번엔 제대로 갑니다 진짜 집중해서 갈게요 점프 플러터 서브 아까 성공 못했던 점프 플러터 서브라 가볍게 기선제압을 하면서 띄우고 올려서 아 이게 좀 약간 렉이 있네요 아 이거 받고 띄워서 스파이크 야 이걸 또 받는다고? 아우 정확하게 좋았다 찬스볼 오케이 집중 집중 오케이 띄우고 하아아아아아 짧았다 아아 따라갑니다 후지곤 110후의 위력을 보여주자 점프 플러터 서브라 팍 띄우고 찬스볼 빠세 오케이 이건 못막지 오케이 깔끔했다 자 이번에 공격갑니다 들어가요 아 이게 패턴이 있네 얘네가 어 이 서브게임 가져갈때는 얘네가 그냥 그냥 넘기네 스파이크 안때리고 자 그렇지 패턴을 깨달아버렸다 찬스볼 대신에 대신에 서브게임 이거 서브게임 절대 뺏기면 안돼요 개꿀이구요 넘기고 빠악 클났다 클났다 서브게임 뺏겼다 자 이러면 이제 스파이크 날라오거든요 이거 막을거에요 그렇지 막는다 빠잇 아이구 포 och 아 다 딸었다 Indigenous Thomises 넘겨주고 흠 키비 오오오오옹 허재호 나이스 야 이거는 알고도 못막죠 서브게임 다시 가져가랗아요 이때 무조건 지켜내야됩니다 자 점프 뛰어 넘기고 그렇지 넘기지 자 자 잔스볼 아야아 아아 이거 딜레이 때문에 틀렸다 또 넘어갔다 뛰어주고 빠악 아 이거 완벽한 스파이커여가지고 알고도 당해버렸네 자 다시한번 넘겨줘 스파이크 안 꼽죠 다시한번 띄우고 찬스볼 부지고 7대5로 앞서나갑니다 띄우고 좋아 찬스볼 나이스 스파이크 8대7 치으라군요 아하 이거 들수있나? 띄워주고 빠세이 빠세이 반갑다 반갑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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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안 꼽았네 아니 이게 타이밍 안 맞으면은 하하 제발 제발 집중해 집중해 9대9 마지막 선수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겨야 자신감을 얻고 갈수 있어 가자 백시우 푸 점프플로터 서브 위험하지마 점프플로터 서브로 간다 가자 수 하 푸 푸 아하그 누가 ridge 듀스 듀스 듀스라서 괜찮아요 빠아 넘기고 한번 더 찬스볼 빠아아 으아아아아아 10 대 10 흐흐 치열하다 야 쩌프 풀어서 소리야 개소리 해주면 그냥 넘기자 일단 일단 넘겨 자 어 넘겨주고 어 오케 뛰어주고 찬스 볼 와 넘어갔다 이거 마지막 점수입니다 마지막 점수 이것만 넘으면 한빛고 이기는거에요 드디어 하 자 자 오케이 뛰어주고 턱속 좋았다 허재호 빠악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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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찬스 볼 뛰어주고 빠악 으아 이걸 받았다고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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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고 심판 매수한다 심판 매수한다 심판 매수한다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가자 이거 뭐야 복선이야? 안무가 복선 짜는 거야? 심판 매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오 12대 11 아 핵시에 돈을 좀 쓴 보람이 있군요 가볍게 해서 토스 자 뛰어 이것만 넣으면 돼 115 스파이크 받았다 큰일 났다 스파이크 야 이걸 또 받아버리네 뛰어주고 거져 아 너무 낮았어 거기서 스파이크 할 게 아니라 리시브를 했어야 되는데 치열합니다 야 이걸 또 막아? 스파이크 말도 안 돼 아 스파이크 막았다 막았다 뛰어주고 와 블락킹 처음으로 성공했어요 자 넘기고 자 너와 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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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시브 완벽한 리시브 찬스볼 빠악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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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우 왜 안나고 아 가끔씩 버그인지 렉인지 모르겠어요 찬스볼 아 치열하다 14대14 찬스볼 제발 넘기자 여기 여기 있으면 가볍게 넘어올거 거든요 자 이쯤에서 뛰어주고 찬스볼 때 싹 싹 싹 다 데려온다 다 대고 온다 아우 아우 아 이거 잠깐 이거 뺏기면 아 이거 잠깐 이거 뺏기면 말이 되냐고